아 또 걔네나 집중해서 집중해서 개구를 타겠습니다 하나 패스인데 다운 스마다운 B 갈게요 B 폭 둘 스마다운 왔다 들어 딸 라스트 보름 10번 10번 10번에 10번 있던가 모르겠다 한 번 가볼게 한 번 가볼게 10파 안보인다 라스트가 들고있나보다 이거 A로 돌아서 오는거 조심해야된다 서라면 회식하자 나 올베 있을게 나 올베 있을게 아 1050번 다운 잠시? 아 잠시 돌아다니깐 그니 에이 에이 빠르다 센터 뽑잖아 연막까지 해 센터 이거 9번 라인 B 앞 둘 B 와야된다 한 명 둘 둘 조심해 판무가 네 가고 있어야 돼 어디에 붙을게 확실하다 다운 맞다 맞았다 개고 하나 개고 하나 개고 하나 개고 들어온 거 잘 개고 개고 컷 잘 개고 하나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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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고 조심해라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아 다행이다 잘 먹었어 응 팀을 잘했다 계속 돌리네 양쪽으로 둘 다 와서 돌리네 센 싸움 안 해주죠 누나 첫판은 했어 너 죽어나서 안 오네 B에 붙어있을게 이거 포크하고 A 센터 패스 오케이 얘네 자꾸 센터 폭 날려가지고 센터 A 폭하라 A 한 명만 하나 띄어요 A 하나 A 띵도 한 명 붙을게요 센터에 한 명 B 한 명 B 한 명 B 한 명 내꺼 나 손 들어간 거 몰라 이거 hinter 두 두 두 두 두 캐나다운 둘 둘 둘 둘 하나 더 하나 더 삐솔 때 딱 삐솔 때 계단 밑에서 계단 옆에서 짧게 옆에서 한눈에 너 뒤도 오는 것도 조심해라 삐 두뒤 어때요? 아... 11번 미션 얘네는 계속 돌리는 타입이라 흔들리면 안 돼 찰드 리로드 난 나 찰드 리로드 찰드 리로드 찰드 리로드 찰드 리로드 찰드 리로드 센터 또 안 보여 아... 얘네 안 싸워 하하하하 왔다 패스! 10번 패스 하나 개구 하나 빠지고 10번 빠졌어요 10번 밑에 하나 그대로 야 센터 갈린다 하나 한세서 지르고 있었어 오케이 오케이 다운 13 하나 둘 13 12 13 13 13 13 나이스 개구 있던거 방금 죽었어 개구 하나 더 개구 하나 개구 하나 개구 13 개구 잘 막네 개타스 흥 히 히 히 히 히 히 히 B를.. A를 안 온다. 올 거 같아. 한 번쯤은 올 거 같은데. 아 오케이 오케이. 이 쪽이 너무 좋아. 센터, 스나 있어. 이번엔 싸운 거네. 어, 스나 그대로. 오른쪽. 붙어있어요. 오른쪽 붙어있어요. 안 보여, 스나. A 올라왔다, 하나. A 아예 안 보여요, 형. 어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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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센터야, 엄마. 아, 뭐가. 센터야 하나, 나선, 아, 나선 뭐야. 2번 애들 맞네, 진짜. 아, 벌써 왔네. 베이스 먹힘. 센터야 하나. 1번에서 베이스 스크림. 아, 나 지금. 1번. 계단 쪽 조심. 계단이 있을 거예요. 나 연막 있어. 나이스. 대피 1, P1. 나이스. 아, 진짜 잘했다. 이만 혼자 다 하는데? 다 잡았다. 이번엔 10선 나가자, 형이랑. 네네네네. 초 안 깔거죠, 형. 그냥 가자 가자 가자. 앞에만 봐. 센터 있음. 스나. 센터 10번 쪽 스나 있었어. 펜모에 조심해라. 뺐나보다, 스나 안 보인다. 뺐어요, 뺐어요, 뺐어요. 나이스, 나이스. 라플 컷, 라플 컷. 4번 도심해라 펜모야. 3위에 하나, 3위에 하나. 3번, 3번, 3번. 3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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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 3개, 2. 펜모 앞에랑. 3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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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. 3개, 3개, 3개. 3개 뺀다, 3개 뺀다. 3개 뺀다, 센터로. P100이에요. 벌써 패스 했을 수도 있는데. 우와 깜짝이야. 찌찌뽕이다, 이 새끼야. 아 지금.. 하나만 더 따자, 우리. 원격. 한 1나만 더 났으면 안전권이다 와 졸려버리네 매트리! 저는 릴로우 우리야?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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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9에만 내꺼 3개 밑에 하나 B9 하나! B9 하나! B9 점프 싸운다 어 있다 있다! 센 돌린다! 센 방금 하나 확인 B9 하나 탔으면 내려와 안타운 됐어요 B9 보면 말도 내줘 2천 깍게 13슛 하나 더 순하다 1단다 개구 개구 하나 네네 개구 지금 걸쳤다 B9 B9 유타 맞고 올라간다 B9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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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B9랑 개구 B9랑 개구 센터 하나 아 개구 11번 들어 11번 하나 아이고 깜짝 설치할 때 하나 와 뭐냐 둘 다 설치한 줄 알았다 아 근데 헤드를 이렇게 잘 쏘냐 아 둘 다 설치한 줄 알았는데 하나씩 땀 버리네 내가 느리게 보이는 건가? 이거 핑 차이 때문에 차이 날 수 있어 아 미치겠네 진짜 그러니까 미꾸라지 사라고 얼마 안 하니까 사 그래야겠네 아 힘드네 나 개구 타는 거 긁어볼게 센터 하나 있다 설대폭 세게 맞았어요 에이 설대폭 센터 쓰나 에이 설대폭 많다 뉴턴 다 깐다 개구 안 탔다 얘들 큰 게 하나 개구에 뉴턴 까네 아따 우리 10보 안 챙겼다 다운다운 이거 센터 쓰면 있어 삐다운 삐다운 하나 삐자랐어 설대 하나 있어요 설대 하나 설대 설대 작방 들어간다 나이스 라스트 몰름 나 C폭 일단 챙겨볼게 에이 먹고 있어 볼래? 나이스 얘네가 이거 에이 2명밖에 안 보는 거 같지 네 방금 B개구도 안 타던데 그럼 B도 이렇게 쉽잖아 그럼 B? 하자 탈 시도를 일단 방금 판 안 했어 나 일단 개구 한번 빨리 가볼게 탐 빠르다 13포 까줘 B9포 에이포가 너 센터잖아 유탄 개구 아래 있다 개구 아래 있다 개구 아래 한 갠 큰 게 쪽 아 큰 게 큰 게 큰 게 아 B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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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 난간 밑에라 B3 3번 하나 나이스 에이 잡고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센터 내려왔다 센터 내려왔어 큰 개로 하나 올 거야 돌려도 되고 센슛 센슛 필 센슛 필 센슛 필 센슬 센터 정확히 몰라 반피 아래에 어 있다 저기 있다 왔다 우와 킬이 더 많은 거 같아 스나가 더 킬 많이 했거든 비슷한 거 같아 야 스나가 9000킬이고 권킬은 1500킬 밖에 안돼 오늘은 권킬이 더 많은 거 같아 아니라니까 스나가 더 많아 알았어 스나가 권총을 잘 써야지 밑에까지 내려오네 아 엄청난 폭을 봤어 이 언더 이 그 아래 이탑 아래 아 잘하더라 어 둘이다 나선 나선 전 2위 언더게 피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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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셋 인가 보다 센터 안 보이거든 아 아 센터 질렀다 뺀다 뺀다 아 큰게 하나 뺐어 뺐어 나이스 천천히 잘라먹으면서 해야된다 B 아직도 두리가 B 나왔다 B 나왔다 B 전진 나오 다시 올라갔나 본데 나카사운드 센터 낙하 센터 청낙하 B 한번 찔러보는 것도 좋다 제 건우 버려 그냥 B 가라 아니 B 안돼 큰게 해서 보고있어 야 센터 둘이야 A 없나보다 센터 둘 다 B쪽으로 그냥 A 가라 조교야 지금 나가는 모션이었거든 하하 너무 텐온데 저 템 없어요 어 설마금 안쪽술 나 B30이야 나도 1방 올라감 어 언더 2언더 피베 빠지는 모션 너무 늦었어 센터 온다 이씨 AK 좋은데 얘네 나오네 아 얘들 개구 탈 줄 모르는데 빌어시 한번 해보자 고고 개구 탈 줄은 몰라 아 예 턴 빠는 사람 개구 타봐 큰 개에서 개구에 유탄 까거든 처음에? 못 타니까 그 때로 찌르자 B 입고도 유탄 겁나 많이 까요 형 응응 그네이! 뭐야 나왔다 컷 컷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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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된다 가야된다 큰 개 큰 개 위에 큰 개 위에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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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 나이스 11번 다운다 나 11번 다운다 컷 컷 컷 나이스 야 방금 나 좀 시컷한데 13번에 있다네 두 명 포 맞고 날라갔다 다 잡았어 아니 유탄이 겁나 날라와 와 너무 아픈데? 와 너무 아파 아 진짜 놀랬다 이거 누나 스나 싸움 한번 붙여놓고 얘들 템 빼자 B에 템 빨리 씁니다 방금 털려가지고 센터 확인했어 스나 있음 음 강둥이 탱폭 간다 맞았다 2언덕폭 2언덕폭 맞았어요 기구 못 타니까 유탄 존나 까니 아 영상 못 올리겠다 폭 끄심해 봐 여기 폭 하나 더 꺼져야 되는데 왜 너 게임할 때 원래 다 그런다 와 장난이야 센터 하나 흥말렸어 유탄 나온다 유탄 나온다 센터쇼 짧게 큰게 센샷 하나 판모야 판모암 너 빼고 판모암 너 여기 있고 나머지 피로 판모 거기 있어 나머지 피로 B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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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있다 2번 아 온다 온다 둘 둘 둘 스나 다운 한번 전진한다 큰 개만 잘 떼어 바로 앞에 뒷이 하나 와요 내가 볼게 누나 일단 설 하지마봐요 해야지 11번 있다 아 개피 짠개 나이스 뒷이 아 13 나 13 20 까비 1라만 따면 되는데 힘드네 에이폭 마일리 날라와? 아니요 그 앞에 앞에 처음에 처음에만 블라우피 유턴이랑 다 나왔네 네 한번 어그로 끈 다음에 해야지 유턴 빼고 가야지 힘드네 이거 누나가 센터 봐주는게 그냥 아 10 더 비췄어 나 아 나 반샷 맞았어 콩나온다 이거 에이 올라가서 살짝 얼굴만 비추고 빠져봐 유턴 빠지는 곳만 아 큰게야 어디에요? 나선이에요 나선 나선이랑 언더도 있어요 아 뭐야 또 페이터리야 이게 반샷 하나 센터 전진 11 11번 11번 11이랑 큰게 아 나왔다 13 큰게 큰게로 빠지고 11만 아 이거 볼 때 너무 많아졌다 센슈 안오네 안오네 센터 전진아 걔 센슈 돼있던거 응 화분도 안와 포기 슈 슈 슈 슈 한쪽 힘줄까 아우 이거 애매하네 안올거 같은데 있는데 아 아 앞에 있어요 어 그래 아이고 그렇구나 앞에 있구나 몰랐다 하하하하하 너 그냥 쟤랑 지금 대치 중이었던거 보면서? 네, 계속 대치 중이었던거 아니 비 약한데 개구를 못 타 내가, 내가 잘 때려요 뛰 한번 더 찔르죠 어어 개구 못 타 얘 유탄만 좀 조심하고 아, 개구 뛰어내리고 어그로 먹히면 내가 큰 개보면서 올라갈게 누나가 12분 안전하게 못 잡고 이거 먼저 들어가서 흔들어주면 그때 들어가죠 이거 나왔어? 가가가 비비고 거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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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년 밖에 간다 13폭, 13폭 아, 큰 개, 큰 개 큰 개 하나 11다운, 11다운 하나 더, 하나 더 큰 개 둘 큰 개 하나랑 11일 하나 그 박스 뒤 박스 폭로 갔다 라스트 큰 개였어 라스트 큰 개였어 라스트 큰 개야 나 A 간다 간다 빠지는 모션 보여줬어요 같이 가자 아, 나 중함 들어갔어 나 지금 이 쇼시야 소리 들어가 소리 안들린다 소리 안들린다 소리 안들린 비행이 있는건데 11번 들어가볼게 내 몸빵함 나도 피해 나 클리어 치고 천천히 하자 나 큰 개 클리어 하러 간다 어, 나 작게 올라가 빠졌다 빠졌다 바로 쇼, 바로 쇼 아, 센터 있다 센터, 센터, 센터 센터, 센터 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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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빌려 빌려, 빌려 빌려, 빌려 소리만 좀 나 계단 위에 살았게 응, 힐어 시빌 봐줘, 시빌 봐줘 나이스! 아, 잘했다 아, 잘했다 아, 게임이 되겠네 아, 복수했다 이제 집에 가면 된다 기대된다 네네네 이제 숨은